5년 동안 통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아... 막내가 3살인데? 네. 첫째 때부터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넘게 자본 적이 없어요. 2시간마다 깨요? 아니, 도대체 5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길래 그렇게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건지. 너무 안타깝다고. 자, 우리 3남매의 밤을 한번 일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안녕하세요. 우리 다온이 왔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온, 엄마, 엄마. 방나오. 아빠를 반전하는 거야. 아빠 안 안 해줘? 아빠 안 해줘야지. 어머, 쉰 방에. 어머. 어머. 하고 싶어서.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어머, 오영 반전. 뛰어, 뛰어. 많이 뛰어다녀야 돼. 저기. 돌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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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체력을 좀 빼야지. 많이 뛰어야 지쳐서 밥 잘 잔다. 이런 얘기시죠? 네. 안 잔대. 오늘 잘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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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왔어? 응? 조금만 해야 되지. 3명 좀 시키려면 1대 1이다. 이것만 해도 1시간이 아니지. 일어서서, 일어서서. 시작. 시작. 일어. 라온이 진짜 순차다. 자기 전에 힘 빼는 거죠. 네. 됐다. 라온이 누나 쓴. 내가 잤는데? 너가 잤어. 거의 배터리가 못 나오지. 됐어 됐어. 그럼 켜야 돼. 봐봐. 방금 엄청 따뜻하네 오늘. 자전거 뜯어. 가온이 빨리 누워. 가온이. 아빠도 너무 졸리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된다. 참 좋아. 그쵸. 피곤하지. 그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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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너 자리 누워. 가온이 빨리 누워. 아냐 아빠랑 오늘 누나 하나 잘 거야. 말뚱말뚱하다 애들이. 엄마. 가. 오늘 또 괴롭히러 왔지. 이따가. 이제 내려가세요. 이제 엄마한테 가세요. 아우. 애들은 밤에도 놀이에요. 누구랑 자는 이아도. 맞아. 엄마 계속 지켜줄게. 엄마 그냥 잔다. 아 자기 자라니까? 빨리 자리 누워. 다온아 빨리 누워. 어. 애들 뭐 커피 맛이 나. 왜 이렇게 잔다. 아 정말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왔네. 왜. 나 몰래 커피 맛이 나. 왜 저희 거 뺏어 먹을 줄 알고. 야 벌써 40분 지났어. 엄마 또 내 방에 가서 엄마랑 소리 잔다. 아 가자 그럼 빨리. 근데 라우랑 동생도 따라갈 거야? 빨리 가자. 얘도 엄청 따라갈 건데. 아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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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민 중. 야. 누가 다 따라와. 빨리 가. 안 먹으려고 여기로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아빠 여기. 아빠는 이미 지쳤어. 어떡해. 누워. 제발 누워. 제발 좀. 제발 좀 자라. 하아. 진짜 이것들이.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손가락을 빼면서도. 아이고. 오 잔다. 아. 뭘 달라고? 어휴. 아유 그냥 자자. 어머어머. 자고 있는 엄마를 또 다시 깨우러 가셨어요, 아빠가. 아유, 어떡해. 첫째 잠들었으니까 얘 재우라고. 어머니 좀 자게 돼, 냅둬 주시지.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빠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잠은 또 이제 엄마가 확실히 잘 재우니까. 자, 나는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